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8월 14일 화요일자 셀트리언 삼행자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에 급락세 멈추고 코스피 플러스 0.47% 상승 코스닥 플러스 0.83%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비교적 죄송합니다. 비교적 수급이 호전되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시도는 오는데 그래서는 기관이 900억대 매수 기타 법인이 또 한 400억 5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886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수급보다 기관 외국인 메이저들이 사줬기 때문에 다음날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오늘 첫번째 양봉에서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4개 꾸리고 그 다음에 홀딩 전략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거거든요. 왜? 기관이 사줬고 지지권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매수하고 들고 가는겁니다. 여러분들 홀딩도 적절하게 잘해야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손절 매수매도 손절홀딩 그 전략 주식의 기본 전략인데 아직까지 잘 확립이 되어있지 않다. 그럼 주식기초강의에 가면 있으니까요. 초반부에 있을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가 단타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3,4일 홀딩 쭉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윙트레이딩이 거의 기본이에요. 저에게는 한 3,4일 코스로 적당히 상승폭 남아있는 종목들 들어가서 매매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 그러한 스윙트레이딩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주식기초강의에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기관외공인 쌍거리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그러면서 강한 반등세 나오기를 한번 빌어본다. 그렇게 말씀 간단하게 시향정리하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0.19% 자 위로 상승하다 좀 밀려버렸어요. 그죠? 아직까지 직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먼저 큰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0일 그 다음에 5일 240일에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크게 받았고 반등시도가 1.4%니까 크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일단 외국계 매수세도 살짝 잡히는 것 같고 바닥을 이중바닥 정도를 다질려고 지금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0만원대 넘어가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도 240일에 지진이 받고 있으나 상승하다가 밀려버렸어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는 했습니다만 여기를 깨져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어도 240일 안 깨고 20일을 빨리 돌파해 그 이후로 8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240일 깨져버리면 이제 6만원 초반도 보이고 이제 추세 완전 하락추세로 돌아서니까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다. 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6만원대를 한번 지키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추세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업 분석을 본인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치가 되지 않고 반대의 매도의 시그널이 자꾸 뜨면 여러분들 청산하시는게 답입니다. 고집 부르셔서 여러분들 고집 때문에 추식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것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바이오 밀겠다 한 이유로부터 지금 출세를 돌려냈거든요. 그래서 분식회계 부분 상당히 조금 그림지한 부분이 있지만 저도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눌림목 좀 주면 상황 봐서 접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혜님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도 듣고 계신 분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하고 이름 같이 서로 통성명해가지고 손해될 거 없어요. 채팅방으로도 나중에 초대하고 다 할 겁니다. 방송을 열심히 듣는지 아니면 기초강의에다가 방송을 들었으면 밑에 댓글을 남겨놓으셔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제가 채팅방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완식님은 제가 초대한다 했는데 조만간 초대하겠습니다. 밑에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공부 댓글 조금만 더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방송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니까 채팅방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이 잘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그럼 눌림목 주면 접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 분석팀도 있어요. 연속 적자인데 참 숫자를 만지고 기업 분석을 하는 회계 라이센스가 있는 입장에서는 참 이거 접근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접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왜? 오나가 밀겠답니다. 오나가 밀겠다는데 무슨 더 이상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죠? 보통 오나입니까? 삼성의 오나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한번 살짝 숟가락 하나 얹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HLB 왜 등락이 심하냐? 급등했거든요. 그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이날 거의 21% 올랐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밀리다가 당겼어요. 야 HLB도 HLB도 무슨 좋은 내용이 있는지 바닥을 이제 좀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닥터케이가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별로 생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럼 앞 앞부분도 그러면 일단 한번 훑어 지나가고 지지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거의 다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죠? HLB 일단 여기 9만4천 이상 당장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눌리목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땅 세게 치고 이제 여기 이평선도 다 돌려야만 아 이제 추세 전환 논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추세 전환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돌파해냈습니다. 그죠? 근데 코스닥이고 바이오에 대한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신라젠 반등 시도는 오다가 다시 되밀렸어요. 그죠? 여기를 안 깨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은데 저는 워낙 뭐 코스닥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3.26% 반등 시도 나왔으니 반등 나와도 7만원대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일단 반등에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 모양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다. 던졌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인건부터 닥터케게 말씀드렸어요. 한가 두드려 맞을지도 모른다. 5천원이 보인다. 5천원 왔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만약에 밀어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 빨리 던지시기 바랍니다. 한미약품 야 추세 돌리면서 가야 되는데 아 이것이 너무 크게 밀리면서 추세 다 하락추세로 망가져버렸고 0.71%로 그냥 수돗 했는데 여기 저점 40만대 깨버리면 밑으로 참 열려있다. 모양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간단하게 치지장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5만원대 잘 치지해야 되고 저항대 28만원 넘어가도 29만원까지도 저항대입니다. 이 저항대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여기 안에서 현재 왔다갔다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머지 거 지금 40만원에 100만원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깨지는데 100만원 간다구요? 그런 헛댐꾼 버리세요. 25만원을 지키는지 29만원을 돌파하는지 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40만원 간다구요? 언제 가는데요? 그런거 생각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30만원 29만원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그것을 돌파해야만 30만원이 가고 30만원 이후에 눌리먹주면 접근해볼 것이고 28만원 29만원에서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지 4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고 헛댐꾼 버리시기 바랍니다. 25만원 깨지는지 여부 잘 잘 체크하시고 깨지면 비중 축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본인들 몫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셀틀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2천원 안 깨야 됩니다. 첫번째 급선무 8만 2천원 깨게 되면 7만 7천원까지 열려있어요. 첫번째 저항 9만원 넘어야 돼요. 그래야만 10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깨졌어요. 안좋아요. 매수 매수할 타이밍 저는 아직까지 안나왔다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정석적으로 말씀드릴거에요. 셀틀린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6만 8천원 깨지면 밑으로 열려요. 6만원 초반까지 밀린다 했습니다. 첫번째 급선무 7만 5천원대 얼마나 빨리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8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못가고 비실비실한 밑으로 쳐질 확률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시간을 좀 늦춰서 그런지 오늘 알람 떴습니까? 혹시 자유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알람 혹시 떴습니까?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자유님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알람 혹시 떴습니까?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한번 남겨줘 보십시오. 자 떴다고 그럽니다. 알람 뜨는데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퇴근하고 계신 중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볼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도 등락이 심해서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발을 모를 정도로 상당히 힘들게 만든 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전일 대박겠다가 오늘 반등시도 나오고 이러면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지지와 장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사사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겠죠. 자 닥터케이는 그런 시나리오 확실하게 세워두고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양복 나오는 모습 보고 수급 돌아서는 모습 보고 개인이 풋 사고 기관 외국인이 콜옵션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해주면서 매수세 잡히는 거 보고 닥터케이는 포지션 잡아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60% 40% 현금 비중 60% 보유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다음날 한 번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코스당은 불안해서 아직까지 이야기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 100%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주식 기초 강의를 통해서 공부 좀 더 하시면서 조금 더 경험을 더 쌓아 나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 계신 분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SNS로 닥터케이란 애가 무료로 방송 제법 하던데 들을만 하더라. 생각 드시면 유튜브에서 닥터케이만 치면 나오니까요. 추천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보실 때는 열중시옷 하시고 스킵 안 눌러야 광고를 좀 봐주셔야 닥터케이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 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자 내 네 눈 딱 I'm 닥터케이야